아, 아주버님! 지수 씨 왔어. 공변도 같이 왔네. 네. 김본부장 사무실에 왜 들어가신 거예요? 네? 저, 오늘 서류를 빼내러 들어가셨다고. 그치. 서류요? 아주버님, 지난번에 제가 말한 수입대장 찾으러 들어가셨던 거예요? 동호랑 제수 씨 위해서라도 꼭 그것만은 해주고 싶었어. 태어나서 형으로 단번째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미안해, 제수 씨. 아니에요, 아주버님. 그보다 이렇게 갇혀 계셔서 어떡해요, 저 때문에. 우리 가족 일이잖아.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보다 동호일 하던 거 완전 꼭 끝내. 부탁해, 복변. 예. 처남 때. 그럼 동호 처남 사고 당한 게 하나함료랑 확실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? 왜? 왜? 맙소사. 뭐?